안녕하세요. 나는 전사람입니다를 감동님 모시고 특별 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와우! 이만큼 생각도 없죠? 이 사람은 전사람입니다. 보장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장하는 프로그램으로 관계를 더욱 더 잘해 관계를 더욱 더 잘해 관계를 더욱 더욱 하지만 잘 먹었습니다. 준비해 가세요. 오늘 안 돼요. 마음이 준비 안 돼요. 언제 준비하실 건가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정도면 말을 너무 잘 안 듣는 거거든요. 컷. 다 먹었던 거 편집하고 있는데. 소장님의 분량이 거의 일이에요. 아, 몰라요. 우리 좀 모르고 아까 한 3시쯤에 밥을 먹어서. 아, 진짜요? 다음 주에 보면 엄청 먹을 거 같아요. 여름에, 여름에. 맛있게 드세요. 물튀김이요. 언제 잘라질지 몰라요. 상어는 위험한 달인가요? 아, 상어는 마음이 쫄려요. 아, 맞아요. 사진 안 온 거 아쉽니다. 편집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 12월 초기 때문에. 아, 진짜요? 12월 초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후에 올라가지 않나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꼭 먹어볼게요. 같은 거. 자막까지 충분해. 알duos. 엄청 좋아하는 목작에 접속됐는데. cada given merci. 어떻게 같이 붙었어요. 어떻게. 특화돼야, 진짜. 감사합니다. 박수, 다시 해야지. 폴벅. 너무 오래, 진짜 오래기간 해. 진짜. 도대체 됐어요 weiß они? 그렇게 하고 있는거 되게 웃겨 언니 왜 안봐요? 둘 다 너무 기독한 컨셉춤 같은데요? 꼼치파스타 쉬어야 해도 되겠어요? 꼼치파스타 쉬어야 해도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앉으세요 안녕히 가세요 노래 풀어주는거 아니에요? 할게요 시작 이거 한다고? 못하려고? 사랑하는 순경이 잠시만요 세모사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격도 생일도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이랬는데? 어? 되게 초콜릿지? 잘 지냈어요? 네 나 이랬는데 할 수 있는 극사장 되죠? 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저거 하나 어디야? 진짜 못했어요 양배추 스테이크 저 무안사쿠엠스 때 왔어요 거의 두 달 가까이 타버리대로인거 같아요 얼마인건지 아닌건지 잘리지 않는걸로 저야말로 그만두지 않아주셨어 오늘도 너무 맛있었어요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은 바라지도 않아요